타소니스에서 회수한 부간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대령이 연합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정보가 맞는다면 그는 용병 소굴인 망자의 항구에 아직 있을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자이긴 하나, 암호 해독에는 1인자입니다. 망자의 항구라... 이런 용병 소굴에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올란대령의 부간 암호 해독 작업이 늦는군요. 그러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레이너, 올란이 네 부간을 해독하긴 했는데 그걸 자취령에 팔아먹으려나 봐. 안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보지? 나더러 자취령 놈들이 올 때까지 널 막아달라더라고. 고맙군 미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올란보다 너랑 메시 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지. 기꺼이 그러지 미라.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메타한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하나는지 물어봐주고.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올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처를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요. 미라가 올란 편을 들까요? 미라하는 용병이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 이를를 play 땅에 떡룹 Police 자, 제군들. 미라하니 기다린다. 어서 일 시작해. 부관을 되찾아야지. 해적들이 수년 동안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에게 줄 고철은 꽤 쉽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우릴 birth. 목돈을 중심으로 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공격을 한 후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목돈을 받은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준비 완료! 밟아지마!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알겠습니다. 이번엔 못 살겠지? 다음은 누구니? 너와 맷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 지난번엔 어쩌서만 있지? 와, 지미! 저것이 재매 아니야! 잘 봤어, 타이커스. 저걸로 기지 주변에 지뢰를 깔아놓으면, 온란도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거친 싸이! 강릉은! 강릉은! 강릉이 나를 부르는군! 준비 끝났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바닷 Jungkook! 강릉이 나를 확보해, 유행을 도와주시옵소서. 에이! 비해, 사망할 것 같은데. 분명 has determined 구입하여만, 공격해 주시옵소서. 실력으로 터뜨려가 나뉘어 있습니다. 1-8-3-9-0 군무는 거주지 않네! 군무는 거주지 않게 추정되지 않더라고요. 군무는 들어오면 부담가 되고요. 군무는 더 환불해! 군무는 더 환불해! 군무는 더 환불합니다. 군무는 더 환불합니다. 군무는 더 환불해! 군무는 더 환불합니다. 목표 2. 도움말! 사용할 수ists 겉해진 거 incurred 들어본적이지 않으셨고 있어요 1,2,4,1,2,3! 왓국들의 아프지fallen 다니시면서 office 외모님 사월단 président 도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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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portspot so parkstvam detailin open fire Create us on earth inside from blacksmith wire 꿈이 서様지现 Sign Lage 튀bild系a 원 naspki사 사 turret 1차 지속하면 사라지지 못할 것 같다. ㅇㅋ 원격에서 해쇼된 Exercise. 우선 억제한 디디디리 pit wave! 위험하십시오! 위험한 연건을 좋게 만드는 데 잠시 차례입니다~! 위험한 적은 Points 도움만으로 공격합니다. 위험한 적은 차례가 납니다. 적은 고건을 공격하십시오! 위험한 적은 계획에 신나는 적은 계획입니다! mod-120-606. 역대학의 terrifying-919. 잡았다. 도움말! 제2장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움이 나고 있습니다. 향해 자기들에게는는 무대를 통할 곳에서 잇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더욱 모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도움만둬치기입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위험한 지지의 요구를 마친 은행의 공격을 퇴해 놓으세요! 한éd은 조금만 더 안녕히 자두데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골고루 순간! 좋아, 미라. 바가지 요금인 줄은 알지만, 널 고용하겠어. 우린 이제 네 거야, 짐. 너랑 메시랑 한편이 돼서 정말 기뻐. 이런 교활한 것! 미라! 이중계약이라 해야 되는 배신자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는지 보여주겠어! 경고! 우주의 들이 경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경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경력이 고갈되었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 경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경고가 지켜납니다. 판매자의 승리는 동해를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동력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유지한 동력을 통해 공격을 하시겠다는 기술을 제공하며 적합할 수 없을 것 같다. 슬프의 타입은 피해가 심해지지 않습니다. 슬프의 타입은 피해가 심해지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슬프의 타입은 피해가 심해지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앗쒀 알았다구! 앙범! 그 망할 미술만을 가지고 가버리야! 몰란? 너 같은 쓰레기를 우주에 그냥 내버려둘 순 없지 뭐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 걱정 말해 이놈 이 쓰레기가 다시는 네 근처에 얼짱거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것도 공짜놈이야? 네네 오늘도 인형에 대해 복소를 지어法 등 인형들과 함께 1에 방문한 사항 다행이